KBS 열린토론 그 후 교실 붕괴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히게 됐습니다. 때문에 해당 조례가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는 폐지,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폐지된 겁니다. 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의 기반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시키겠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학생인권이 교실 붕괴의 원인인지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권후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강혜성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필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함께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두 분입니다.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공동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중학교 교직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지 변호사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학인소송 소송 대디인을 맡기도 했던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과 본격적인 토론회 들어가기 전에 학생인권조례를 시민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교권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말들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더 강조된다고 하면 선생님들 교육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긴 해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인권조례 어쨌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처벌을 할 수 있고 너무 심하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거는 의도도 좋은데 이게 다 악용이 되다 보니까 만용을 한다고 해도 나는 다 보호할 수 있고 나는 형사 미성년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보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제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권조례가 선언적인 내용만 필요한 거지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 교권이 인권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아이들 교육할 때까지는. 어느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없다면 저희 세대처럼 너무 무시한다. 그리고 선생님들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변하는 그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인권조례에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면 굳이 저렇게까지 또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 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 학생 인권 그리고 교권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2년 만에 폐지했는데요. 서울시의 학생 인권조례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강혜성 위원장 말씀 듣고 육진경 대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 학생 인권조례 주민 청구안에 대해서 김영기 의장이 수리 발의한 것을 두고 그 효력을 정지해서 현재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의회에서 인권특위에서 조례 폐지를 앞장섰습니다.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려 반인권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저희가 25일 날 기자회견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했을 때 서울 학생 대상으로 서울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125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요. 83%의 학생들이 학생 인권조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출생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저출생 반등을 말하면서 미래 세대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넘어서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결정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강 위원장님, 박음진이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를 어디에서 언제 했는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서울 학생 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에 의해서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여간의 서울시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 학교 밖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또 확인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육 대표님. 네. 저는 일단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합니다. 12년간 무너진 교실과 사라진 교권을 회복할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계적으로 학생 권리 운동은 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이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시민들, 특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님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에 대한 존중,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기를 바랬던 그 더운 날, 또 코로나 때 서명을 받았던 그 학부모님들의 노력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3기 서울 학생 인권계획도 즉시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대위 정책 집행위원장입니다. 집행위원장 죄송합니다. 네, 그 이제 설문조사 말씀하셨는데요. 그 6월 달에 설문조사를 sk컴즈 미디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인 남녀 7,420명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82%가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대나 성별을 불문하고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나왔고요. 또 젊은 세대들도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6월 달에 일주일 정도 한 곳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설문조사 결과를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우, 옹호관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서울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서울시 교육청 입장은 학생 인권조례 폐지 반대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교권 추락은 우리 어떤 입시 위주의 어떤 학원 중심의 문화, 또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 지금 아이들, 저희들 키우지만 옛날처럼 고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또 일부 학부모의 어떤 과잉 민원 그리고 아동학대죄 과잉 적용. 사실 저희들 학생 인권센터에 학생 인권옹호원한테 이제까지 권리구제가 한 1,500여 건 들어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에 관련돼서 어떤 당사자 간의 어떤 화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이런 중심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권고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동학대죄 과잉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하면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이런 문제인 거지. 이게 학생 인권조례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어떤 우려들을 정말 받아들여서 받아들이고 또 이제 새로운 정보, 이 정보 들어오면서 교육부에서 새로운 생활 지도고시를 냈습니다. 그것도 반영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반영한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 자체가 논의조차, 논의의 기회조차 못하고 이게 이제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됐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필호 의원님께는 학생 인권조례가 그냥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도록 학생들의 인권을 좀 존중해 주는 그런 것들이 대체로 없었던 지난 20년, 30년과 비교해 보면 이제 학생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핵심 내용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내용일까요? 학생 인권조례에서요. 인권조례로 일단은 체벌, 체벌문화가 거의 사라진 거. 물론 이제 간적 체벌이나 이런 게 있지만 또 어떤 두발이라든지 교육 자유라든지 대성에 실현할 잔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의회에서는 폐지가 됐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통해서 공익침해와 법령 위반을 확인하겠다. 폐지조례 의결을 집행정지 신장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폐지를 일단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변호사님, 폐지된 겁니까? 아직 기다려야 됩니까? 시행되려면요? 아니요, 폐지는 된 거죠. 폐지는 된 겁니까? 자, 그러면 지금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하는 폐지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이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제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서울시는 6월 25일 날 제의의결로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곧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충남 학생인권 조례도 폐지돼서 또 제의의결로 폐지되고 또 거기 충남도 교육감이 대부분이 제수하고 또 집행정지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작년, 올해 4월 24일 날 폐지되니까 바로 5월 13일 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에다 또 1심처럼 제기하거든요. 아마 서울시 교육감님도 아마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아마 2주 안에 소송을 제기할 건데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하면 이게 행정소송은 본안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가 된 것을 만약에 본안 소송을 판결하려면 1년, 2년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해둡니다. 충남도 보니까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하니까 한 2주 정도에 바로 집행정지를 인용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안 판결 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곧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하면 대부분에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웅원께 여쭤보고 싶은 건 조희연 교육감은 폐지된 걸 집행을 정지시켜달라. 폐지할 수가 없다. 이런 건데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해 대륙시인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요. 네. 어쨌든 저희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한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크게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 의견 표명을 했던 것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유해나둠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 체계라든지 인권침에 대한 권리구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어떤 집행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한 건데 이게 전부 폐지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이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사실 이제 학교에서 설립자나 운영자 아니면 학교장 같은 경우는 인권 보장의 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력화됐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예를 들었는데 이 위반과 관련된 겁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같은 경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2조와 관련된 건데 또 어떤 성적 지형 등에 대한 차별도 포함한 이런 부분들에서 하지 말라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희들이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고 이런 어떤 이행의 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것이고 이거는 국제적인 이후에 또 문제자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여기 조례 폐지 근거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동성애 결혼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거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이런 것인데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이 조항과 관련돼서 지금 지영진 변호사도 있지만 밖에 쪽에서 이거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제한하는 이런 어떤 위헌이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 제한은 타당하면서 이 부분을 기각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디테일하게는 사실은 이 주민발의로 아까 육진경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명이었지? 3만 몇 명이라고 했나요? 어떤. 주민발의하신 거. 주민 폐리조례안. 8만이 넘죠. 아니 아니. 유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유는 안 한. 6만 몇 명이요. 사실은 학생인권조례도 9만여 명의 어떤 주민발의로 된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발의로 됐고 수요회가 받아들어서 이 폐지조례안을 논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이건 현저히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집행전지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런데 편법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속력이 유지되는데 편법으로 그냥 하루 만에 인권투기라는 국힘위원 주도로 해서 이렇게 폐지된 건 문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변호사님. 우홍호원께서 길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해보면 상위법인 유엔 같은 이런 내용에도 유엔의 아동인권에도 조약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폐지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폐지하는 것을 집행정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려고 하는 것이다. 또 부분적으로 바꾸면 될 텐데 그런 것에 교권의 위배가 되는 것이 또는 있다면 그런데 그걸 전면 폐지한 것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학생인권조를 전면 폐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대치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해가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인권만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권리를 관등을 저정할 수 있는 그런 대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센터님께서 말씀하시는 헌법이나 아동권리협약에 상위법령이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그런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의무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그대로 헌법이나 아동권리협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권리는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학생인권조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 교사가 이제 국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인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지방자치조례로 교사를 불러서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법체계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짝이 하시죠. 지금 대체조례로서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교원의 직무성 권한이 일부 들어있고 그리고 학생의 인권 관련된 것들이 일부가 들어있고 이거 자체가 뭐냐면 조례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이런 내용이고 학생 권리구제에 대한 조항이 일제 없습니다. 절차가 사라졌고 여기는 민원 대응팀, 학부모의 민원을 대응하는 민원 대응팀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체조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대체조례가 있어서 학생의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똑같이 교원 지휘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화된 것.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서 찬성을 했었고요. 이 조례는 새로 신설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강혜석 위원장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에 학생의 인권조례가 처음에 제정되었는데 아까 이제 우, 옹호가 하는 게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폐지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관련된 내용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오장푼 사건이라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어쨌든 초등학교 교사님인데 학생을 때렸는데 애가 어떻게 맞았는지 날아갔다 해서 오장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었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체벌 금지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저희 딸 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체벌도 안 되고 이런 조항들이 시행하라고 하니까 그럼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학교는 학생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의 학교였기 때문에 교사의 말 한마디, 손짓 이런 것들이 학교를 자주 유지하고 학생들은 숨지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인권단체 등이 학생인권조례 재정운동본부를 만들었고요. 서울 곳곳 25개 자치구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 서울시민 1% 이상의 체명을 받아야 되는데 8만 1855명을 넘어야 되는데 그때가 저희가 한 10만 명을 넘겨서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주민발의입니다. 현재 주민조례 폐지 청구안을 하셨던 이분들도 주민발의를 하셨지만 대다수의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가 교회에 갔는데 서명주를 주면서 무조건 서명하라. 이렇게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발로 뛰면서 서울시민들 한 분 한 분한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해가면서 주민등록 완전 12자리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학교에 인권 친화적인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내용이 매우 학생인권 유지에 중요하길래 폐지되면 안 된다는 내용인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궁금해서요. 학생인권조례 전반을 제가 이 책을 갖고 왔는데요. 저도 이 책을 한 번 들어봤지만 모든 사항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학생의 인권의 권리를 구제해 준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그거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개선을 하고 그거를 시정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 대표님께는 이게 궁금합니다. 지난해의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다른 그간의 사례들까지도 다시 재조명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졌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타겟이 되는데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내용이 교권보호에 문제가 돼서 폐지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망친 경우에 교사를 무고하게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하여 골탕이를 먹이는 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한테 신고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경기도에서도 일어나고 전북에서도 일어나고 인천, 광주 다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는 학교에서 책상 두 개를 붙여놓고 수업시간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 그래요. 학생에게 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은 그 학생인권 교육을 받으면 인권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교권을 무너뜨려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고 교권이 사실은 저는 지하로 추락했다고 봅니다. 땅 위에 있지도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인권도 못 누리는 것이 지금 교사의 형편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학생인권 조례에 보면 학생인권 조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인권 침해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경찰이 신고합니까? 그런데 교사는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학생들은 센터에 여기 계시는 우피로 센터장님이 있는 센터에 신고를 해서 교사를 고통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학생인권 조례에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악한 모습이죠. 지금 교사들은요. 내 아이 교사시키겠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 아이 교사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홍홍화는 육대표 발언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요. 학생인권 조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학생들의 어떤 제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교사의 학생의 인권 침해가 경찰로 아동학대지로 적용돼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게 문제이지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저희들 들어오면 학교의 인권 친화적인 학교로 가기 위해서 주로 피해자의 피해복이나 화해 중재 재발 방지 대책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다른 주장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징계를 권고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징계를 권고한 적이 없어요. 징계받았습니다. 저는. 2017년 5월에 징계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생님 제 얘기할 때. 받은 적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고 육대표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대표님과 관련돼서 좀 할게요. 저희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교육청도 고민을 했는데 육대표님이 하신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성교육과 관련된 동성애 성교육과 관련된 건데 사실 학교에서는 교육부에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있고 지정된 성교육 담당 교사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성교육 연관 계획을 짜서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어시간에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혐오스럽다 이런 이런 인권침에 들어와서 조사를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권고를 가져왔습니다. 권고 내용이 저희들이 학생인권 옹호가 된 권고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피해 신청일을 포함한 전 교직원 대상으로 학생인권 주재 연수 조치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재발을 위한 필요한 조치 그냥 학교에서 조치하도록 했지 여기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권고한 거는 학생인권 교육센터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권고한 걸 찾아가지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때 구두사과 권고로 중등교육과장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저를 따로 불러서 구두사과 권고를 직접 했습니다. 그분 성함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어교사가 왜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벌써 그 전에 국어 시간에 토론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그 가운데 아이들이 보충으로 수업을 해달라. 그래서 학년 말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사실에 입각해서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따름입니다. 지금 성교육이나 인권교육이나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어교사가 다루지 못할 주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센터장님이 잘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나오신 분들의 패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지변에서 꽤 여쭤보신 분은 제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하는 이유는 교권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지금 네 분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차원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지점이 어디냐는 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실 학생인권조례라는 인권침해 또 학생인권 하면 조례이도 몇 개 규정이 돼 있지만 조례 열거되지 않은 학생인권도 다 보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권 그러면 얼마나 범위가 넘습니까? 아까 계속 아동학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서정학대보다 훨씬 넓은 게 인권침해거든요. 그런데 인권침해라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진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자고 있는 거 깨우는 것도 실립권리 침해다 이렇게 해서 하면 진정 제기하면 어떤 내용이 진정이 되게 되면 이따 옹호관은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학교의 문제를 전부 경찰로 가져간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인권침해라고 해서 전부 다 교사를 조사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특별히 제가 가장 오리했던 것은 학생인권호관에 따라서 조사받는 게 지금은 공고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게 된 것은 2017년에 전라북도에 송경진 교사님이 있습니다. 교사가. 송경진 교사가 학생인권호관에 조사받으면서 자살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무혐의 없으면 다 했는데도 4개월 동안 계속 불러서 조사하다가 너무 지쳐서 사실 순수하게 선생님들이 언제 조사받아봤겠습니까? 계속 모욕적으로 성희롱했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4개월 조사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보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교사를 죽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뭐 5억이 사실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인권은 목적 1조에서 나왔듯이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동 교육법, 유엔아동결리협약 여기서 보장하는 인권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열거되지 않는 것은 우리 조례에 안 나왔더라도 여기서 보장하는 인권의 내용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잠자는 학생들이 잠자면 당연히 지도해야 되고 그게 의무하네요.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걸 오히려 문제 삼켜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자는 애 깨울 때 패거나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인권침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하지 그냥 지도상에서 약간 불쾌감을 줬다 뭐 했다 이런 걸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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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조사 과정에서 3차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의견서를 3번 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3번 받았는데 3차 답변서에 제가 학생인권을 침해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였냐. 학생이 기분이 찝찝했다였습니다.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시간에 계획도 없는데 그 섹스하는 동성애하는 이런 걸 틀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 틀어주지죠. 영상 틀어주지 않았고 섹스하고 이런 거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도표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패널분의 패널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센터장의. 강혜성 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이게 궁금합니다. 교육원장에서 어떤 교권이 붕괴됐던 무너지는 현상들이 지난해 올해 좀 집중적으로 많이 조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면 그러면 무엇이 학생인권 조례와는 무관하게 무엇이 원인이 됐던 건지. 그럼 학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은 뭐가 원인이라고 말씀하신지. 약간은 이제 학생들의 조사 결과를 소개해 주셨는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제 주변의 선생님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피로 옹호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이라는 게 지역별로도 다 다르고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이유로 이걸 특정 잡아가지고서 교권 침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갖고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지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교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관리자일 수도 있고 학부모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학생들로 인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교총이나 교사노조나 이런 분들이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설문지를 했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자기야의 중심에 이제 그 부분에서 민원 저희는 의견 제시라고 하고 싶지만 민원을 했을 경우에 이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서 이제 또 서희초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갈등 구조로 가고 있는지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변호사님 전국의 이 교육청 중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모두 다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었던 지역과 없었던 지역에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죠. 사실 우리가 이제 광역자치단체 17군 중에 6군데가 있었습니다. 인천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었고요. 그래서 6군데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은 4군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기, 서울, 전라북도, 전남, 광주 이렇게 4군데 있었다가 이제 제주 생기고 충남 생긴 것은 뭐 2020년 들어와서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천도 최근에 유상한 거 생겼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는 좀 다른 겁니다. 학교 구성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6군데가 생겼지만 6군데가 있었던 곳이나 아니면 나머지 11군데에 없었던 곳이나 학생인권에 제정되지 않았던 곳, 학생인권에 제정되지 않았던 11곳이나 학생인권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요.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에 영향을 미쳤다면 인권 조례가 있는 곳에서는 교권이 더 무너졌을 테고 인권 조례가 없는 곳에서는 교권이 더 보호됐느냐 이걸 좀 여쭤볼 겁니다. 사실 이제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던 그 영향이 인권 조례가 없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권 조례가 있으면 더 불리하죠. 교사들한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인권 옹호관의 조사를 받는다. 이게 가장 교사한테는 교권을 행사하기 힘든 것이죠. 여기서 하나 의문이 가는 게 옹호관님.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권 보호도 매우 중요한 건데 인권 조례도 인권 조례지만 교권을 보호하는데도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교권에 대해서 더 좀 각별한 신경을 썼어야 했던 거 아닌가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는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어쨌든 좀 더 설명하면 학생인권 옹호관이 조사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학생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 아동학대죄로 경찰이 조사해서 하는 이런 문제이고 결국은 무죄가 나지만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제가 듣는 호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이제 어쨌든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은 증가되어 온 건 맞습니다. 이거에 따르는 어떤 교원의 어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미흡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원의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어떤 민원 대응 체계라든지 아니면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어떤 지원 체계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선 교육청에서도 부족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부족했고 교육부에도 부족했던 이런 측면이 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교권 오법의 어떤 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교사들의 어떤 보호 매뉴얼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만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육 대표님 뭐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학생인권 조례하고 교권 학생인권 조례가 지정된 지역은 학생의 인권이 좀 올라가서 신장돼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이런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학생인권 조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료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그 논문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그게 이제 서울대학교 정설미 정동욱분이 쓰신 거 2020년도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고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면은 2015년부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어떤 인권 개념 신장에 별 유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논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법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현실 개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게 현실 개선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방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지도라든가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지를 남겨두고 그 논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이 폐지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그 인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부 마무리를 하고 2부에 돌아와서 우, 옹호강 그리고 지 변호사님 차례로 또 기회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또 학생인권 조례 또 교권 보호 중요한 이슈라서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7640님 학생 인권도 중요하다지만 서울시의 교권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교권이 얼마나 추락되어야 합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겁내서 교육을 못한다는 이러한 현실이 서글픕니다. 0055님 학교라는 곳은 교육이 추가되어야 되고 교육을 이뤄내기 위해서 교사들이 훈계나 꾸지짐이 필요한 것조차 인권 운운하면서 제약되는 것은 교육을 전혀 불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현장에서 기준이 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302님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을 무너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법적 신고 들어가고 선생님을 자신들보다 아래로 보는 일부 부모들이 있는 거지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308님 부모들 세대가 선생님에게 많이 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떠든다고 뺨 때리고 시험 틀렸다고 맞고 선생님 기분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불신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0013님 학생인권 조례 이전에 학부모님들의 가정에서의 교육과 가치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은 제대로 시키면서 학교 탓하는 걸까요?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순대 플리즈님 현직 교사인데 왜 폐지해야 하나 싶어요. 후퇴적인 발상 같아요. 제도를 수정해야지 없애면 어떡하나요?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존재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써니 써니님 조례 없어져도 아동학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예전처럼 애들 학대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없다고 학생인권에 관한 법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샷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토론 2부에 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육진경 전국교육회복 교사연합 공동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우필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강해성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 집행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BS 열린토론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교권보호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1부에서 두 분이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짧게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필호 옹호관요. 일단 먼저 아까 육진경 대표님이 수업시간에 동영상 써주셨다는 걸 제가 착오한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조치한 거는 연수 이런 조치였다는 거는 어쨌든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구두사과 권고는 중등교육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권고하는 부서고 장학지도 부서가 장학활동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구두사과 권고로 제가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권고문이 있어서. 제가 권고문은 못 받았고요.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구두사과 권고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통계와 관련돼서 저는 지영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지금 김병욱 2020년도에 국회 김병욱 의원이 어쨌든 확보한 자료. 2016년에서 2019년 달이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이 자료를 분석한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아까 지영진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네 곳인데 광주, 서울, 전북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었지만 경기는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또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대구, 인천, 울산. 여기에서는 부산 있는데 여기서 대구, 인천, 울산은 교권침해가 늘었지만 또 울산은 적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인권조례하고 최소한 교권침해 사건에 증감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육진경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또 다른 한 편은 이게 있어요. 지난 5월에 김범주 교사 출신의 국회 입법조사관이 1만 9천여 명의 어떤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이 존중되면 교권도 존중된다는 어떤 이런 학술 연구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더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결론은 여기서 의견 차이가 없는 거는 학생인권조례 유무, 이것이 교권침해 유무하고는 무관하다. 네, 네. 김 변호사님. 지금 대개 우필호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을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는 무관하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한국교청이 저는 이 통계보고자 하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7월 27일에 전국 유초중고교사 한 3만 명이 넘어요. 3만 2천 9백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교권침해 인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그때 이제 교원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출학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3만 명이 넘는 교사들한테 물어봤더니 83%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동의를 했거든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저는 그 통계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리면 오늘은 주로 특정응답청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서는 참고하는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관련해서 공방이 벌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좀 약간 법적인 의미도 있어서 지변호사에게 좀 염져 여쭤보고 강혜석 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학생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왜 지변호사님 일단 문제가 되었던 겁니까? 사실 보세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런 게 학생들한테 성적지향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성적지향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성적지향. 성적지향이 무슨 뜻이냐면 이성의, 동성의, 양성의 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성행위를 해보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적지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차별받지 않은 권리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특별히 여기 보면 학생들한테 나이차별하지 말아라. 임신, 출산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내로남물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나이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도 못 지키죠 그건. 자기 부모가 키우면서 유치원, 초등, 중, 고 다 나이차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차별을 하니까 우리가 미성년자 제도를 두고 있고 또 임시, 출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학생들한테 혼인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임시,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가족 출생신고를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학생한테 합니까? 할머니한테 합니까? 할아버지한테 합니까? 이 쓸 수 없는 것을 차별금지사에 놓아놓고 지켜러 가니까 이것은 도대체 지킬 수 없는 학생인권조례다. 차별금지사에는. 그런 것이죠. 지변호사님, 의견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제가 추가를 말씀드리면 이 조항이 성적 지향을 차별받지 않는다.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보편적인 개념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을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가 늘어나거나 성정체성에 대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학생에게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부각이 된 건데 강희선 위원장님,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 그리고 강희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항상 폐지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까 성적 지향이나 임신, 출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고딩 언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성적 지향점에 배한 것들은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는 자체도 인권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소수자, 성정체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걸까요? 개인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개인의 은밀한 이런 부분인데 늘어났다. 이런 근거는 어디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외려 더 묻고 싶습니다. 네. 강현승님 말씀하신 고딩 언바는 한 채널에서 방송되는 고등학생인데 아이를 출산한 엄마와 아빠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육 대표님. 제가 좀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나 우리 강혜승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 학생은 서로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네? 학생이 서로 동의하면 합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를 왜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왜냐하면 학생은 유치원부터 시작이 돼요. 만 36개월. 계속 말씀 이용하시죠. 학생의 개념이 고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치원. 36개월짜리부터 학생의 개념에 들어간다고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학교란 유치원생이랑 학생이란 제1호,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유아란 만 3세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의 개념이. 36개월짜리 애부터 학생이에요. 지금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학생의 개념이. 그러면 이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지금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학대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학대해석이 아니죠.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선이잖아요. 상식적인 선. 늘 말씀하시는 세계 인권선언이라든가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 같은 걸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학생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말은 학생의 인격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학생을 따뜻하게 돌보고 보호받아야 그 아동,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교사 또는 보호자, 학부모 지도하에 있어야 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자 지도하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지금 고딩엄빠 얘기했죠. 고등학생들 다 애 낳아서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아서 그럽니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그리고 고딩엄빠를 학교에서 징계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중학교에서 아이가 임신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아주 비밀을 요구했기 때문에 소문내지 않았고. 정례해 주시고요. 그 부모와 학생이 조용히 다른 학교로 전학 갖고 방학을 이용해서 저는 출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강현재님 혹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네, 네. 공헌이 먼저 해주시는데. 어쨌든 저는 성적지향이 내가 어느 걸 갖고 있는 거를 섹스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학생들이 자기 어떤 성적지향의 혼란을 겪거나 이러면서 그 자살로 가거나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12년인가 국회에 성적지향 관련된 토론회에 있다고 갔는데 뭐 커밍아웃 배우가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죽었는데 다 스트레스로 죽었다고 하는데 성적지향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런 거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성적지향이라는 이런 어떤 성수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최소한 이런 겁니다. 생김새가 어떻든 피부색이 어떻든 성적이 어떻든 아니면 성적지향이 어떻든 최소한 이들을 혐오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성적지향이 있어도 얘들 하나의 인간이에요. 하나의 학상이에요. 얘들을 학교에서 쫓아냅니까?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졸업을 시켜야죠.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최소한 그 정도 차별하고 혐오하지 말라는 건데 무슨 저희들이 성적 섹스를 하고 성적 주장을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저희들도 아이들을 기르는 학부모입니다. 학생인권주를 그렇게 과대하게 해석하면 정말 이거는 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호자가 학생들을 지도할 양육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 능력이나 민법상 행위 능력에 있어서 차이도 있고. 그런데 보호자가 학생들을 양육하는 건 뭐냐 하면 그 판례에도 뭐냐 하면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양육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이거와 무관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죠. 그러니까 학생이 최소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양육권을 위해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정리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그래도 최소한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차이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변호사님.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아까 우리가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부터 만들어지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운동이 일어난 것이 그때 교육감이 직선제로 되면서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들고 나온 겁니다. 학생인권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분들이 새로운 차별화된 선거 전략을 내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것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내수었던 구호가 이거예요. 학생은 보호와 양육마를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다. 그러면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해야 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법 체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다.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것은 미성년자 제도로 부정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데 제가 서울학생인권조를 폐지할 때 학생인권조를 폐지하면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나온 게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라. 학생인권조례가 없으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엇으로 보호하냐. 이게 반드시 논리였거든요. 다른 강의원장님이 오늘 좀 바른 기회를 적어서 먼저 드리고 다른 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미성숙하다는 의미가 지금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러면 모든 자기 결정권이 없으면 밥 먹는 것부터 내가 그러면 학원 가는 것 하나부터 모든 것들을 부모가 다 정해줘야 되나요? 대학 어디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그러니까 그런 자기 결정권에 대한 해석도요. 저는 그렇게 올드하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서 자기의 인생을 주체로서 생각하는 그런 성장시키는 게 우리의 교육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해갖고 인권 감수성이 높게끔 해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게 우리 교육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잠깐만 순서대로 정계상 육 대표님 드리고 우웅우관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기 결정권이 계속 자기 결정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학생이 자기 결정권 가질 수 있는 거 밥을 먹을 수 있다 운동할 수 있다 이런 건 있지만 마음대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일어나면 누가 옵니까? 보호자가 옵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센터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도 아직 학생들은 그거를 100% 실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적 지향 같은 경우에 동성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죠. 소화성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소화성애? 제가 답변한 내용도 아닌데요. 그다음에 성별 자기 정체성 같은 경우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학생이 나왔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남학생인데 나는 여자다. 여학생이다 라고 하고 수련회를 갑니다. 방 배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실, 탈의실. 많은 여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벌써 해외의 여러 사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 경기에서도 여자들의 경기에 들어가서 전부 우승 싹쓸이하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고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원구가 말씀하시죠. 저는 어쨌든 지영주 민원사님이 자기결정권 얘기하신 거여서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들이 1991년에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오랜 진통코트에 만들어졌는데 이 핵심 취지가 뭐냐면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것.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동을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훈육과 통제, 사랑의 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똑같습니다. 우리 헌법이나 법원의 결정 내도 기본적으로 아동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거고요.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는. 이거를 부정했다고 나는 우리 법체계가 이걸 부정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고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거 주제 하나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실 마무리 들어가야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학생인권 조례를 배제하면 교권이 보호가 되느냐 그런 것만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학생인권법을 다시 만들자는 이런 논의도 있고 또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도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동 교권 보호법 교권 보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아동관계법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더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아동복지법상에 이런 부분들의 개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학생인권도 좀 존중되면 좋겠고 교권 보호도 존중되면 좋겠고 이게 어떤 법적 제도적 보완이 가능할까요? 먼저 지변호 선생님부터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을 이제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것도 아동복지법에 이런 거 보시면요. 학생이라는 게 인권을 보장하는데 학생이 인권을 보호받는 존재냐 아니면 학생이 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존재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금 우리 우피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권리협약 잘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의 5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동이 이협약상에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부모나 법적 책임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국가가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동권리협약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권리는 보호한다는 것이지 학생이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적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인권조례는 보호받는다는 것하고 학생이 적극 행사하는 건 다른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은 누가 하겠습니까? 교사가 보호하죠. 그런데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을 침해했다고 신고해버리면 그럼 학생인권을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가장 있기 때문에 교사의 교권과 학생인권적으로 충돌하다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교사의 교권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은석 위원장님요? 네. 저는 지금 계속 교권이냐 학생인권이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학교 현장에서도 마치 학생인권으로 인해서 교권 침해가 계속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설로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교육 주체들이 조금 더 지금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그런 문화들이 지금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공동체가 지금 회복이 돼서 서유초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도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학생들도 학교 안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고 학부모로서도 또 역할들도 저는 가정에서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분이 참 그 고민은 사실은 알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배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지만 사실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학생인권도 존중하고 교사의 인권, 교권이겠죠. 교권도 보호하고 존중하고 이건 왜 가능하지 못할까. 그토록 이제 네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것이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어디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는데 네 분 각 1분씩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육 대표님부터요. 네. 학생인권하고 교권이 왜 자꾸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느껴지고 교실에서 나오느냐 하면요. 제가 그것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무 연수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2018년도에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권에 대해서 칼막스. 레닌이 말한 인권을 얘기하면서 인권은 투쟁해서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인권은 있고 교사인권은 없다. 여성인권은 있고 남성인권은 없다. 성소수자 인권은 있고 성다수자 인권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자에게는 인권이 없고 약자에게 인권이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이상했던 것이 딱 풀렸어요. 이게 계급투쟁적 인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교권이나 충돌이 됐구나. 그냥 보편적인 인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충돌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학생인권법도 학생인권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법 발의하신분들 빨리 취소하시고요. 선생님들 교권이 지금 추락했는데 교권을 회복시킬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호호호원께서는요. 네, 예전에 교총에서 이렇게 교권 침해에 어떤 누가 했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학생에 의한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는 7% 정도고 교권침해의 주도한 내용은 오히려 교사 간에 아니면 학교 관리자 간에 아니면 학부모와 교사 간에 교권침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권침해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원들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권리구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사들.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교원의 인권의 인권보장 권리구제까지를 포함한 모두 학교 구성원 모두의 어떤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법률의 제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강위원장님. 네. 학교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곳이고 학생들이 있기에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게 한 동력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쟁심에 교사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체벌과 같은 수단 등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들을 삭제하듯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이 지금 논의의 장을 좀 만들어서 각자의 입장들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지금 대립각으로 세워서 이분법적으로 인권이냐 교권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부터도 우리가 지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집현호 선생님. 사실 이제 인권 학생 인권 개념은 아까 우리 유승 선생님이 계속 말씀했는데 요즘에 혐오 표현 이런 것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논리가 참 특이해요. 혐오 표현은 약자가 강자한테 하면 혐오 표현이 아니랍니다. 강자가 약자한테만 할 때만 혐오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강자 약자를 나누는 게 요즘에 인권 개념이에요. 소수자 소수자 하고. 저는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왜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민원을 제기할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에게 교권을 많이 확립해 주고 아들을 잘 지도하게 하면 부모가 아들을 학교에 맡겼으니까 그렇게 되면 민원을 제기할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교권을 확보해 주는 게 학부모들한테도 좋고 학생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구속원의 권리와 책임에 전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 인구를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대로 보입니다. kbs 열린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kbs 열린토론 2 kbs 열린토론 2 kbsел대